시작부터 저희가 짝꿍게임에 함께했던 마지막 이 순간까지 다 몰카였습니다. 윤화 씨를 위해서 판을 벌린 거예요. 아 진짜.. 윤화 씨 정말 몰랐습니까? 몰랐어요? 아 진짜 짜증면 아닐 때입니다. 아 진짜 짜증면 아닐 때입니다. 이번엔 성함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거 소금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그거 순위 했을 때 기분 안 좋았죠? 아니요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어요. 몰카인 줄 모르고 그냥 아 진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. 유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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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이 조금씩 튀어나와요. 그렇게 안 좋지 않은데 아까 심지어. 근데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. 유나는 저한테 아 시나먼스는 나한테 똥을 준다고. 똥을 준다고. 똥을 준다고? 아 유나는요. 누구한테 제일 짜증나요 솔직히. 전진이 저거 같아요. 아니요 전진이 오빠 별로 안 짜증나요. 어 진짜. 그럼 멤버한테 전진이 다 짜증나요. 전진이 다 짜증나요. 전진이 다 짜증나요. 이야.